앞으로 뛰실 생각 있으신 분들이나 클래식, 피지크 있으세요? 세 분? 그냥 피지크는요? 그냥 피지크로 뛰고 있으세요 계속 뛰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대회를 올해나 아니면 내년 중에 대회를 생각하시는 분? 대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바디빌딩? 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델? 모델 생각하시는 분 혹시? 스포츠 모델도 종목이 많잖아요? 스포츠 모델 없고 바디빌딩? 바디빌딩 클래식 뛰시면서 같이? 아까 대회 생각하시면서 손 드신 분들이 많은데 있잖아요? 종목은 뭐뭐 생각하세요? 피지크를 하려고 하셨는데 몸 상태 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몸 상태를 봐서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몸이 나와야 당연히 대회를 뛰는 것도 맞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세미나거나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본인이 목표하는 종목이 있는데 나는 지금 몸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종목을 뛰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델 같은 것도 그래서 여쭤본 거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드릴 때는 원하는 종목을 무조건 빨리 뛰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 또한 그랬었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같이 뛰시는 입상하시거나 몸 좋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과의 나의 격차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우리가 몸을 봤을 때 보이는 몸과 무대에서 보는 건 좀 달라요 뛰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 나는 이 종목이 좋아 이 종목이 좋고 이 종목의 매력을 많이 느껴야 그래서 그 종목을 뛰어보고 무대를 보면 이 사람은 밑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생각을 했지만 무대를 진짜 즐기거나 무대에 어울리는 바디 물론 지금 상태겠죠 아니면 저 상태에서 어떻게 보완하면 어떤 종목에서 좀 더 잘 나오겠다 이게 다른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본 거고 일단 클래식 피지크도 바디빌딩이 한 종목이고 요즘에 가장 조금 핫하게 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을 심플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자유 포즈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클래식 피지크 뛰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되게 이슈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 무대에서 하는 포즈는 바디빌딩보다 적죠 실제로는 규정 포즈가 적죠 그래서 오히려 더 탁월한 거라든지 쉐입이라든지 기본적인 운동에서 해야 되는 기본기가 가장 많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무대를 뛰었을 때도 좋은 성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상 제가 스포츠 모델 빼고는 모든 종목을 남자 종목을 다 뛰어봤어요 그래서 다 뛰면서 헤비컷 바디빌딩도 나바 시절에 뛰었었고 흔히 말하면 클래식 바디빌딩은 데보 시절에 뛰었었고 피지크도 뛰었었고 그 다음에 머슬 모델이라고 하는 종목도 뛰었고요 그래서 뛰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종목마다 보는 쉐입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대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운동을 잘해서 몸이 좋아지면 이 종목 나갈 거라는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몸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종목에 좀 객관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피드백 플러스 내가 어떤 걸 뛰고 싶은 거에 대한 피드백 물론 맞으면 좋겠죠 맞으면 좋은데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방향성을 가져가시는 게 똑같이 운동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셔도 무대에서 좀 더 멋있는 모습 좀 더 좋은 피드백을 얻어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시합장 다니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본인은 곧 죽어도 피지크예요 근데 사실상 성적은 계속 클래식 피지크에서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클래식 피지크 쪽 바디빌딩을 원하지만 운동에 접근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피드백이 없다 보니 본인이 하던 것만 계속 쫓아 나가서 몸이 계속 성적 잘 나오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종목에서 잘 받으려면 뭔가 볼륨이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클래식 피지크는 일단은 포즈를 클래식 피지크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포즈를 좀 잡아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도형미 흔히 말하는 도형미, 균형미, 자연미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 여기 코치 중에서도 이제 창근영님도 계시고 지금 클래식 피지크 프로 그다음에 권윤윤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창근영님께서 저는 아직 프로를 안 듣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무대를 보고 그런 좀 그런 분들이 평가하시는 분들 피드백에서 사이즈는 정말 바디빌딩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느끼지만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종목 중 하나가 클래식 피지크예요 근데 사실상 무대를 같이 올라가면 사이즈가 다 엄청나죠 그래서 특히 중동 애들이랑 같이 무대 뛰면은 그냥 저는 멸치처럼 느껴질 정도로 느껴지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볼륨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사이즈가 아닌 무대에서 포즈를 잡았을 때 김정아 말씀하셨겠지만 이두 같은 걸 잡았을 때 얼마나 길게 써놨냐에 따라서 포즈 잡았을 때 볼륨이 올라오시는 분이 계시고 찌그러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볼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클래식 피지크는 어떻게 보면은 백투더 베이직이라서 예전에 프랭크 제인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말 그대로 클래식한 가장 몸의 자연미적인 걸 보잖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많이 하는 하드컵 바디빌딩보다는 복부의 쉐입을 컨트롤 하시는 포즈 하실 때 컨트롤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본인의 약점을 숨기는 거 철수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약점이 얼마나 많은데 숨기냐 하지만 사실상 무대에서 숨길 수 있는 건 숨겨야겠죠 그래서 제가 당장 포즈를 집어보이면서 포즈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저게 맞아요 라고 정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회마다 대회 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회마다도 성적에 따라서 약간 어? 기분적이 좀 달라요 다만 제가 피드백을 받았던 것은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복부의 쉐입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균형미 포즈를 자연스럽게 잡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골반 비대칭 같은 걸 많이 하지만 비대칭을 했을 때에도 포즈가 좀 더 이뻐 보일 수 있는 제 나름의 팁을 좀 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피지를 각각 생각하신다는 분들 계시지 않았나요? 한 분, 두 분, 세 분 일어나 보시겠어요? 시합 경험 있으시죠? 네 종목은 뭘로 뛰어 보셨어요? 보디빌딩만 보디빌딩만 오케이 모델 모델 없고 오케이 일단 바디빌딩 뛰셨으니까 가운데 서주시고요 두 분 더 나와 보세요 거울 보면서 가실게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피드백을 느끼시는 게 좋으니까 편하게 몸 편하게 두시고 바디빌딩 포즈 한번 잡으시면 두 분은 바디빌딩 안 잡아 보셨잖아요 그냥 비슷하게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제가 거기서 몇 가지 피드백을 드릴게요 바디빌딩에서 라인업 한번 해 보시겠어요? 포즈를 잘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라인업을 잡았을 때 전면에서 보는 라인업이죠? 백이 아니죠 우리가 바디빌딩 코터톤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라인업을 잡았을 때 첫 번째가 여기서 떨어지는 볼륨 광대 볼륨 포즈 그 다음에 어깨 전면에서 봤을 때 이 프레임 쉽게 말씀드려서 옆 사람과 비교 심수할 때 조금 더 몸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이 대칭이 맞는 거예요 본인들이 약간 틀어진 사람도 있고 하지만 첫 번째는 대칭이 맞아서 쇄골 상태가 최대 일자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흉곽이 열려 있고 호흡은 잡아주되 하복부 컨트롤 안으로 넣어놓고 해서 쉐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V탭이 있죠? V탭이 나와지는 게 첫 번째고 이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팔꿈치 컨트롤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광대가 발달된 모양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넓어 보이자고 팔을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경합을 너무 많이 밀어내가지고 승모가 떠버린다든지 승모가 뜨게 되면 사실상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팔꿈치가 떠버리게 되면 얘네는 좀 더 넓어 보일 수는 있어요 사실상 하지만 여기 볼륨이 올라가면서 얘네가 좁아져 버려요 그래서 혼자 무대할 땐 광배를 보여주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다만 심사님들이 봤을 때 옆에 있는 사람과의 프레임에서 완전히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으셨을 때 이제 거울로 비춰서 한번 전면을 보세요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쇄골 라인이 일단 평행한 게 첫 번째고 광배가 잡혔을 때 여기서 팔꿈치를 약간 라우닝화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빼주시고 흉곽 호흡 가슴이 되게 마셔보세요 잡아두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 쇄골 있잖아요 일자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더 들어오죠 그 상태에서 톡 살짝 당겨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복반으로 싹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쁘게 만드는 쉐입을 중요시 여기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광배가 조금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배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리는 방법은 잡아 놓고 팔을 좀 더 앞으로 빼서 광배 좀 더 키우는 방법이 있죠 이때 많이 실수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쇄골 포지션을 놓치는 법들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게 떠버리잖아요 목이 짧아 보이고 얼굴이 커 보여요 비율이 완전 망가져요 이거는 제가 모델 하시는 분들 포즈 레슨할 때 똑같이 말하는 건데 모델 스포츠 모델이 가장 중요한 게 비율을 많이 보잖아요 무대에서 비율도 아니고 피지커도 그렇고 거기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의 턱 위치를 많이 놓칩니다 왜냐면 내 포즈는 완벽하고 멋있어요 근데 심사위원이 약간 아래쪽에 있죠 거기서 얘가 나와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바디빌딩에서 포즈 잘 잡는 영상들을 보면 생각보다 머리에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 전면에서 헤비컵 바디빌딩은 워낙 몸이 좋으니까 이 디테일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상대적으로 체급이 낮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무대 뒤에서 옆에서 찍은 사진을 찾아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턱이 안으로 다 들어가 있든지 헤드가 다 꺾여 있습니다 본인의 비율을 흉각을 좀 더 커보이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시 잡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피드백을 볼 때 손의 위치를 무조건 배꼽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광배 펼칭 연습을 하라고 배웠어요 다만 저도 등이 광배가 좋은 선수는 아니어서 등이 가장 제일 약점이라고 평가도 받고 제 스스로 느끼는 부분이라서 얘를 조금 더 어필해주기 위한 방법에서는 팔을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거울로 미쳐있을 때 스스로 보세요 여기 부분에서 볼륨이 지금 원형 볼륨이 더 잘 나와줘야 돼요 이러면 견갑을 단순히 밀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견갑을 살짝 돌려주면서 팔꿈치 이렇게만 따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원형이 생기죠 이 느낌에서 지금 여기 힘을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세요 힘 빼고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요 팔꿈치 앞을 밀어서 살짝 밀고 이때 형각대로 쭉 밀어주세요 쭉 밀어주세요 여기서 살짝 턱 팔꿈치에서 강대 걸어놓고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완만한 곡선을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등의 볼륨은 단순히 펼치는 게 아니라 펼쳤을 때 저 흙면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눌면서 본인이 광배 하부의 볼륨을 최대한 잡아주시는 그 포인트를 연습을 해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포즈 연습 같은 경우에 오히려 시즌 초중반에 저 같은 경우엔 유산소 시간보다 포즈 연습 시간이 더 긴 편이에요 오히려 유산소를 안 해요 시간이 없으면 유산소를 안 하고 포즈 연습 자율포즈 이런 거는 대부분 무대에서 직흥으로 해버리지만 대부분의 기본적인 포즈에서 내가 광배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안 뽑히는 부분들에 대한 케어를 전문가 또는 주변 선생님과 같이 맞춰가면서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라인업 다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하체 같은 경우에도 잡을 때 바디빌딩에서는 하체가 일자로 쭉 뻗어요 그러니까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포즈를 잡을 때 동선을 이런 식으로 스텝을 해서 쭉쭉 뻗어줘서 이 대칭 도형미가 되었을 때 일자 그다음에 삼각형 체중 앞으로 너무 실리지 않고 위아래 밸런스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합니다 피지크 같은 경우에는 가려지니까 이 상태에서 V쉽을 더 강조하겠죠 클래식 피지크는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외측 대회에서 성적이 좋으신 분들 보면 대부분 외측이 항아리 모양 원형을 해서 볼륨감을 가지고 갑니다 이건 바디빌딩이랑 다 비슷하고요 이래서 자리를 잡으실 때 살짝 매시를 보여드리면 대부분 무대에서 서서 편하게 라인업 서서 발껏 벌리고 밀어내는 이 정도로 밀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고 끝나요 대부분 그게 아니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황철수 선수님이 하체 런지 잠깐 말할 때 얘 슬관절 컨트롤 조금만 해줘도 하체가 발당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거기서 똑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발목이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밀어내서 이런 식으로 포즈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라인업을 잡으셨을 때 대부분 발의 포지션을 먼저 잡아놓고 무릎을 벌려서 밀어내고 끝나요 이게 아니라 본인들이 미리 연습하실 때 여기 직근 있잖아요 끝에 이 기시점이 사는지를 보면서 고관절 약간 빼서 밀어내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게 가장 많이 볼륨이 올라오는 각도에서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 발의 포지션을 잡으면 거기에 무릎을 맞춰요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대퇴의 볼륨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먼저 먼저 체크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발이 도착을 해주는 거죠 특히 킬리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대칭이 많이 틀어지는 약간 골반을 틀어주는 이런 포즈들이 많기 때문에 발을 먼저 잡고 연습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렇게 해놓고 살리고 있다면 오래 못 버텨요 무대에서 비교심사 때려버리면 한 3초에서 5초 이상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연습을 시킬 때 최소 30초 30초 호흡 잡아놓고 숨 안 쉬고 이 자세가 내 몸에 베일 때까지 30초씩 연습을 시켜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요 최대 1분까지도 연습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무대에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눈 감고 했을 때도 계속 보폭이 똑같이 떨어지실 거예요 자유 포즈를 할 때도 그래서 자 프론트 호흡 잡으실게요 자 잡으셨을 때 광주 대칭 이거 맞출 때 똑같이 팔꿈치가 살짝 더 나와주시게 되면 바로 나오죠 이렇게 뽑히죠 이거 뽑는 각죠 이거 회전시키는 거 그거에 대한 포지션을 영상을 계속 찍으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거에요 사실 운동만으로 여기서 이만큼 더 뽑아내는 데까지 발달 오래 걸리잖아요 그 디테일 잡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고갑 잡는 거 우리 복근 트레이닝 하실 때 호흡을 들이마차다 내셨다면서 레그레이즈 하라고 배우셨잖아요 그 이유가 가장 이거랑 맞습니다 뭐냐면 들이마셨을 때도 텐션을 유지해서 안으로 넣을 수 있어야 돼요 베큐하면 다 호흡을 참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 전 과정이 호흡이 원활이 돼서 얘네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베큐이 더 잘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잡아주시고 다리 같은 경우에도 자 잡아볼게요 자 편하게 잡아보세요 자 이렇게 바디빌링 스타일로 클래식으로 잡긴 하지만 여기에서 저 같으면 차라리 발끝 좀만 더 벌려보시고요 너비는 비슷하게 잡아주시고 발끝만 살짝 더 돌려주세요 돌린 상태에서 여기 상태에서 앉아보세요 살짝 앉아보세요 앉아서 무릎을 밀어보세요 그 상태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좀 더 손이 깊어지죠 지금 이 분 같은 경우에 제가 바로 직통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지만 티치 해보면 다 달라요 뭐냐 외측 텐션이 너무 센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밀어내면 안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안이 나오게 했을 때 오히려 다리를 들었다가 내리면서 뒷근 자극 살려서 찍어라 라고 티칭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밀어보시겠어요 그렇죠 밀어놓고 그대로 올라와주면 스케징이 되면서 선이 조금 더 선명해지죠 이게 시즌에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연습을 같이 묶어 주시는 거예요 대회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단순히 포즈 이렇게 하면 이쁘되죠 이게 아니라 그래서 개인차가 다 있으십니다 그 상태에서 잡을게요 그쵸 그 상태에서 잡았을 때 도형미를 잡아줄게요 여기 강변 좀만 할게요 여기서 손을 살짝만 앞으로 밀어주세요 앞으로 앞으로 좀만 더 그 턱 뒤로 살짝 밀어봐요 이 상태에서 가슴 여기로 호흡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무릎을 조금만 더 밑으로 밑으로 눌러줘 됐어 거기서 살짝 톡 당겨요 스톱 지금 보셨을 때 약간 디테일 차이 느껴지세요 이렇게 포즈를 잡았을 때 이제 비는 내가 생겨요 그러면 그게 트레이닝에 녹여져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포즈를 먼저 잡았을 때 비는 곳이 있다 단순히 광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광배에 내가 이런 볼륨이 나와야지 내가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이 볼륨이 왜 안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여기를 어떻게 타겟팅을 할까 이게 보완하는 비시즌의 과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비시즌에 잘 만들어 두신 다음에 시즌에는 그걸 잘 유지하면서 다이어트를 해나가고 포즈 연습하실 때 지금 보시면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다시 해볼게요 똑같이 잡아봐요 그래서 잡았죠? 조금만 더 밀어주세요 스톱 턱 땡기고 여기에서 여기를 더 살리려면 이쪽에 텐션이 좀 더 밀려야 돼요 여기서 경관만 위로 살짝만 이렇게 들어보세요 살짝만 여기만 밀어볼게요 밀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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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과정이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30초 버티라고 해볼게요 버티세요 힘들어요 이 상태에서 버티시고 최소한 30초 연습하는 이유가 무대에서 내가 긴장해서 넷박도 뛸 수 있고 긴장해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무식적으로 30초 정도 버티시는 분들은 콜 들어오면 잡고 바로 빡 잡아서 다음 콜 들어오면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굳이 내가 느낌이 그만큼 안 살면 한 번 풀어서 잡을 수 있으나 여기서 기계적으로 다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케이 스톱 지금 잡으셔서 경관 밀리는 거 있으세요? 시즌에 훈련하실 때 이게 평소에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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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사이에 들어가도 괜찮고 훈련하시고 나서 이런 포즈를 잡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분명히 솔직히 이렇게만 해도 저는 유산소보다 이게 더 잘 빠져요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클래식 피지컨과 레스프레드는 아마 다른 분이 하실 것 같은데 클래식 피지컨은 여기서 바로 사이드 체스 들어가죠? 사이드 체스 한 번만 잡으시겠어요? 자 이렇게 잡으셨을 때도 클래식 피지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도형미가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울로 비춰보셨을 때 이 동선이 가급적 일자 그렇죠 일자를 맞추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심사위원의 위치에 따라 약간 디테일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내 몸이 좋아야 되잖아요 심사위원의 눈 낮이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쪽 거울로 비췄을 때 좁아 보이죠? 좁아 보이죠? 옆에서 잡아볼게요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에서 저랑 제가 거울이요 이 상태에서 얘가 살짝 당겨요 당기면 밀리죠 이쪽 견갑은 밀어주시고 이쪽 견갑은 수축시키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잡아주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힘을 줄 때 내가 빼주는 저 같은 게 왼쪽이고 지금 선생님 같은 게 오른쪽이신데 오른쪽에 우리가 동시에 스퀴증에 들어가요 몸에 할 때 그게 아니라 힘 빼보세요 힘 빼시고 이쪽만 힘 줘 오른쪽만 힘 줘서 딱 잡아서 밀어요 일단 그 상태에서 왼쪽이 밀려놓은 각도로 쭉 끌고 가서 여기는 플렉스 여기만 줄여요 여기 힘 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순간적으로 여기서 가슴 힘 딱 주고 그렇지 잡고 복부 주고 그리고 항상 회전해주면은 몸을 가운데 추구해서 팔꿈치가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얘만 살짝 앞으로 밀어보세요 살짝 밀고 얘는 당기고 얘를 눌러줘요 그 상태에서 잡았죠 오른손으로 컨트롤 이렇게 감아줘 그러면 좀 더 밀리죠 보이세요 조금 더 멀어지면서 잡아주시는 거고 이때 얘는 조금 더 빠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팔꿈치가 몸 안에 붙는 게 있냐면 약간 밀려야 결이 더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잡으시고 다리 컨트롤 할게요 다리를 그 상태에서 왼발 엄지발가락 있죠 왼발 엄지발가락 오른발 가운데 아치에 갖다 대세요 됐죠 이 상태에서 뒤꿈치 들었잖아요 뒤꿈치 든 상태에서 발가락에 압을 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으로 왼쪽에 햄스트링을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 주로 쑥 빼봐요 쑥 빼면서 이게 오리공대 안 뜨지? 쑥 빼면 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얘가 세워질 정도로 포즈를 잡아주시는 게 대퇴 외측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발 하중이 그냥 대고만 있는 개념이라서 앉아주시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고관절 뒤로 빠져주시면서 당겨주면서 무릎 얘는 눌러주고 해야 햄스트링은 좀 더 두꺼워 보이고 깊게 더 펴입니다 그냥 단순히 무릎이 나가면 길게 안 나와요 빠져주면 더 길게 나오죠 그래서 빌더들이 뒤에서 당겨주시는 이유가 둥근 힘 주고 땡겨서 햄스트링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고 찍고 빼서 엉덩이에 앉아주면서 갈라지는 걸 한 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클리식 피지크가 그 전에 엉덩이를 가렸었죠 최순영님도 말씀하셨지만 무대에서 중근의 컨디션이 다이어트 컨디션에도 매우 밀접한 관계였기 때문에 트렁크도 모양이 올해 다시 바뀐 거고 거기서 어필을 하시기 위해서는 힙 힙과 햄스트링이 갈라지는 선명도 그다음에 이 선이 조금 더 길게 빠질 수 있는 본인들의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가보실게요 두 번 안 주셔도 될 거 같아요 그냥 여기 한 번으로 제가 다 스칭을 할게요 잡아주시고 이때 뒤꿈치나 서로 딱 붙여주시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서 오류공대 만드시 와이드로 살짝 빼줘 그치 이 상태에서 체중은 발끝 오른발에 체중을 다 실어버려 그치 이 상태에서 왼발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종아리 딱 들고 고정 무릎 고정 됐죠 긴 건 빼면서 허리들면서 앉아버려 그리고 선이 계속 흔들리면서 나오죠 이게 여기까지 분리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듯 말 듯한데 이 상태에서 허리들면서 오른쪽 가슴 먼저 잡아주시고 왼쪽 잡고 쭉 당겨 뽑아 얘는 쪼이고 얘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여기서 얘는 쪼이 쪼만 밀어주시고 여기는 힘 빼요 팔꿈치도 살짝만 더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밀어주고 앞으로 그렇지 그러면 가슴이 밀리면서 수축이 되잖아요 보이죠 자 여기서 다시 힘 빼 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 안으로만 넣어봐요 이렇게 스틱케이징 하면 조여지잖아요 이게 아니라 앞으로 밀어주면서 해도 가슴은 똑같이 수축이 돼요 그렇잖아요 팔을 고조가 그렇잖아요 들어서 밀어주면 알아서 수축 되잖아요 이렇게 밀어주시는 게 프레임이 비교심사에서 조금 더 좋아 보이겠죠 이런 거는 개인 무대 자유 포즈에서는 순간적으로 딱딱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디테일까지 찾기 힘드세요 연습 많이 하면 당연히 찾겠지만 비교심사 때 옆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프레임이 좋아 보여야 되고 조금 더 쉐입이 이뻐 보여야 되고 조금 더 선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여기서 1, 2등, 3, 4등의 차이는 저는 거기서 넣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퍼스트콜이 불린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 디테일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잡아주시고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백 더블 바이셋으면 잡을까요? 백 더블을 잡았을 때도 다리 먼저 잡고 편하게 해보세요 잡고 계세요 다리 잡아놓고 조였다가 풀 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분리가 괜찮게 되어있으신 편인데 여기 하중이 다 잡혀있어요 이 상태에서 체중을 엉덩이 뒤로 빼지 말고 그대로 여기만 살짝 더 늘려봐요 호흡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고강이 딸려왔죠? 이대로 누워봐요 더 넣어지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내 팔꿈치를 밀어 아니야 내 팔꿈치를 밀어 밀어서 회전 줘봐 살짝 회전 줘봐 어때요? 견갑도 벌어지고 광배가 길게 빠지죠? 이러면 내가 어디가 앓한지 알아 이분 여기가 앓해 이거를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됐어요? 언더 로우라든지 프론트 로우로 강화시켜서 뽑았을 때 손이 하나 더 보이게 컨트롤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좋아지려고 하면 당연히 중앙쪽 하중을 많이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 아까 다시 잡을게요 한 번만 더 그러니까 둥근이 너무 뒤로 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너무 빨리 단축되고 못 풀어주는 거예요 얘가 살짝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무릎에 힘 줘봐 얘도 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엉덩이 스케징은 보여줄 수 있고 이 상태에서 허리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좀 더 누워줘도 각이 나와 이 상태에서 여기서 내 손 한 번만 탁 눌러봐요 탁 스톱! 긴장감 잡죠 벌려놓고 긴장감을 탁 주시고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찍어봐 누워 찍어봐 스톱! 이렇게 힘 주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클래식 피지컬에서 포즈는 되었어요 아까 지시고 제가 포즈를 배우거나 따로 공부를 할 때 한창 제 선배님들이 찾아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분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가장 저한테 뇌리에 꽂혔던 말은 첫 번째 짜는 스키징하는 포즈에서 몸 좋은 선수보다 플래싱 상태에서 몸 좋은 선수보다 진짜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몇몇 선배님들 근데 제가 이런 포즈들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무대에서 계속 자유 포즈 연습하면서 어떻게 입을까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게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뭐냐 지금 펼치셨을 때 제가 손으로 누르라고 하면 안 눌러지잖아요 근데 잘하시는 문제는 코코멍에서 이걸 찍어 눌러요 찍으면서 등이 빡 빠져요 그게 찍어 누르면서 빠지는 옷을 벗었을 때 진짜 몸이 좋아 보이는 그런 선수분들 이게 디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호흡법도 같이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한 번만 더 잡아보실게요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이거 만들어 볼게요 보시겠어요? 잡고 수축 자, 잡으셨잖아요 아까처럼 여기 풀고 얘 제끼고 조금만 더 당겨주고 이미 좀 더 뽑힌 거 보이시죠? 잡았죠? 여기서 얘를 좀 더 키우려면 자, 호흡 내쉬봐 힘 빼요 호흡 크게 이제 가슴을 여기로 여기 복부 있잖아요 복부 호흡이잖아요 후 들이마시고 후 한 번 더 후 스톱 여기 찍어 조금 더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차이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지금부터 내년 대회를 준비하신다는 분들 계시는데 이번에는 어느 종목 준비하셔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까 오게 되었습니다 모델 준비하시는 분들 뭐 피지크 준비하시는 분들 클래식 피지크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백에서 가장 포인트는 프레임 플러스 안에 얼마나 밀도 있느냐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판에 그림판 자체가 넓어야 안에 채우는데 포즈 잡으면 그냥 다 조여서 꽉 차 보이는 등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개인 무대 때 뭐 있으나 비교 심사 때 혼자 압축되어 보이는 안 좋은 결과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체스 아 트라이체스 한번 잡아보실게요 평화실 쪽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어요 잡으셨을 때 대부분 이제 손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나 팔기를 따라서 그냥 자유롭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삼두의 발달 삼두의 발달 삼두에서 가장 큰 건 장두죠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했을 때 잘 잡으셨어요 잘 잡으셨는데 저 같으면 차라리 손을 잡으셨잖아요 손을 엄지 오른쪽 엄지 왼손 이런 식으로 잡으세요 손가락 길을 걸어보세요 그렇게 잡아주시기로 팔 쪽 펴보세요 이러면 좀 더 잘 펴지죠 가동 범위를 만들어줬죠 좁게 잡아서 조여지는 게 아니라 손가락 길을 걸어서 고리를 넉넉하게 만들어서 조여버리면 좀 더 많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장두까지 보여줘요 살짝만 돌려줘 근데 돌리면 이게 말려 말리면 안 되잖아 등 먼저 잡아놓고 팔 각도 짜서 얘 팔을 더 접어 오른팔을 더 접어 접어서 얘를 또 딸려가 봐 눌러봐 쭉 이런 식으로 펴주게 되면 가동 범위를 더 길어져요 뭐냐 뒤에서 보셨을 때 팔이 오른팔을 짠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걸어서 손끝으로만 해서 스퀴징 내가 삼두로 걸어서 삼두 자체를 우리가 힘 안 줘도 이런 식으로 스퀴징 할 수 있잖아요 삼두 잡아놓고 이 각도에 맞춰서 고리만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짜면서 보여주려고 하니까 몸이 쪼그라들어 이렇게 내가 만들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잡아주시고 그래야 얘도 팔을 살짝 적어볼게요 접어야 얘가 좀 더 앞으로 나오기 시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주고 이때 체중단 배가 나오려고 하잖아요 이때 고관절투 뒤로 빼봐 뒤로 빼주면 얘가 쏙 이 라인이 나온다 여기서 하복구만 쏙 집어넣어봐 들어가는 게 느껴지죠 이 상태에서 호흡 스퀴징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 측면이 너무 타이트해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점이 나온 거잖아 또 이걸 체크해서 케어하면서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계속 만들고 싶은 몸의 쉐입과 프레임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한 번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복근 한 번만 해보실게요 사실 가장 심플해서 가르칠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대원분들이 이렇게 하면 위에서 크런치 하듯이 조여 버립니다 복근을 조일 때는 호흡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을 저는 좀 설명을 해요 뭐냐면 보통 위에서 찍어 놓으면 핀 조명이 안 맞아 그림자 지는 사람들이 많아 두 번째 얼굴이 커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잡았으면 지금 다시 한번 잡으실래요? 똑같이 잡을게요 잡으시고 자 이렇게 잡았어요 그쵸? 잘 잡으셨다 이 상태에서 보면 이 각 여기는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둬 고관절 살짝 조여봐 조여서 얘가 동시에 같이 조여져서 직근만 천천히 잡히면 복근은 다 잡히는데 굳이 다 찍어 흐러뜨려서 찍어 뜨려서 다말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팩을 팩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팔꿈치만 살짝 눌러준다는 느낌 근데 고관절 살짝 따라와봐 더 조여지죠 이 상태로 조여시면 살짝 까도 될까요? 자 보세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눌러봐요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 누르는 과정이 아니라 고관절 뒤로 빼봐요 빼고 호흡 뒤에 마셔요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얘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쳐보죠 그래서 여기가 아까 우리 사이드 체스타일 때 여기 집어넣었죠 힘 빼고요 힘 빼고 여기 먼저 집어넣어 집어넣고 그대로 눌러줘 따라와 스톱 됐어요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힘 덜 드죠 근데 이게 힘 덜 드는데 외북사근이 좀 더 빛이 나오는 거 그래서 복근이 더 선명해요 더 얇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까지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자 쿼터턴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쿼터턴 전에 이런 포징 잡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혹시 없으세요? 질문이 와요 저도 피드백을 드려요 저도 원래 오늘 제가 이걸 할 줄 모르고 와서 지금 즉흥으로 강의를 해드리는 거라서 제가 실제로 티칭할 때 포인트 잡아드리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대에 뛰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뛸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원활한 정보 대회 체급적인 건데 옛날에는 마이너스 75, 65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클래식 보디빌딩에서 키로 나눠지는데 이러면 뭐라 그러니? 같은 같은 168위어도 이게 80이네가 있고 70이네가 있고 이런 사이즈 같은 면에서 그렇진 않죠 클래식 피지크는 키와 최종 둘 다 체크하잖아요 둘 다 체크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클래식 피지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하면 항상 179.5 이 정도 나와요 그럼 2cm로 나뉩니다 2cm로 나와서 178부터 180 사이는 최대 체중 98kg 아 93kg 93kg 그리고 뭐 키가 작으면 3kg 떨어져요 그런 식으로 떨어지고 클래식 보디빌딩은 똑같잖아요 자기 키 빼기 100 더하기 몇 해서 한계 체중 만들듯이 그것보다 조금 더 플렉스하게 만들어 놓은 게 클래식 바디빌딩은 클래식 피지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클래식 피지크는 본인들 체중에 키 대비 체중이기 때문에 이러다 초클래스와 톨클래스가 통합이 되더라도 이 사람이 이 키에 만들 수 있는 최대 체중과 이 사람이 이 키에 만들 수 있는 최대 체중을 나름의 협회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비교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진 키에서 정해진 체중 내에서 얼마나 몸을 잘 만들었느냐를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드코어 바디빌딩은 키 없잖아요 체중 없잖아요 무조건 하드코어잖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쓸 것도 많아지지만 거기에 대한 이런 형평성도 맡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조절하시는 게 좀 쉬우면서도 어렵죠 피지크도 체중 없잖아요 체중이 없잖아요 본인이 베스트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지크 때 제 기분이 좋았었어요 계속 준비 안 해도 돼서 머슬모델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피지크? 네 체중에서 어떤 분들은 스프레스 할 때 좀 더 넓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편하게 떨궈라는 분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뒤에서 어떻게 대한분 소형분을 다 짜주기 위해서 어차피 뒤에 표정을 안 보이니까 그래서 꽉 스키니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네 맞아요 아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색깔 있고 두 번째는 백 더블을 잡은 때 그래서 손을 이런 식으로 좀 더 하면은 위두가 더 잘 보인다 라는 분들이 있는데 좀 프론트로 잡은 때는 이런 식으로 뒤로 이제 손목을 좀 꺾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저는 두 번째 거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백 더블이든 프론트 더블이든 더블 잡으실 때는 무조건 손을 여행시키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백 더블 때 무조건 감으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러프 디젤한테도 그렇게 배웠어요 뭐냐 이두는 타고나는 거에 따라 이렇게 잡는 거에 대해서 모양 차이가 별로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생기시잖아요 이두는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분류와 피크에요 포즈 잡았을 때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보다는 당연히 감아 뒤셨을 때가 피크가 훨씬 도드라져 보이겠죠 이게 단두가 얼마나 수축되느냐 타고나는 거라고 하지만 발달시켰을 때 수축했을 때 이 피크의 볼륨 백 잡았을 때 특히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이게 잡으면 장점은 있어요 삼두와 이두에 분리 선은 조금 더 뚜렷해질 수는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백 더블 바이셉스잖아요 포즈 이럼 자체도 이두에 분리도록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감아지는 거를 무조건 티칭할 땐 그렇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피지크 백에서는 저도 제가 피지커를 처음 뛸 때는 그거의 제일 고민이었어요 좀 더 넓어 보이려면 플렉스하게 하면 조금 더 넓어지죠 근데 사실 그거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플렉스에서 넓게 잡아서도 조일 수 있어요 뭐냐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그게 다 되더라고요 제가 못했을 뿐이었고 그래서 계속 연습하니까 조금은 됐었고 주변의 피지컬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게 둘 다 돼요 뭐냐 발달이 조금 덜 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넓이는 좋은데 분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팔꿈치 제가 누르듯이 컨트롤 해드리죠 그런 컨트롤 하고 밴드 가지고 걸어서 30초 버텨 이러고 있어요 티칭할 때 그리고 훌륭하게 계속 그걸 분리를 만들겠죠 다만 찍었을 때 분리도 확 나오는데 넓이를 못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늘려놓고서는 계속 제가 저항을 또 다른 방법으로 주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 그분이 내가 어떻게 하니까 무대에서 가장 좋은 몸이 나왔다라는 노하우인 거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넓이도 좋아야 되고 분리도 같이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 말씀을 해주신 분 또는 그분이 피드백을 주셨을 때 아 얘는 넓이는 잘 잡는데 분리가 약하네 힘 줘 조금만 힘 주자 넓이를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더 순명하게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 결국 통합적으로 보는 건 균형이잖아요 넓은데 힘 안 들어 하나도 안 들어간 사람보다는 조금 줘봐도 힘이 들어간 사람이 좋듯이 그거기 때문에 그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내 상태에 대한 피드백으로 받는 게 맞고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게 낫죠 자 쿼터턴 한번 볼게요 쿼터턴 해보신 적 있어요? 바디브랜드이실 때 네 기본 아까 라인업은 했잖아요 라인업은 쿼터턴도 동일합니다 사이드부터 가보실게요 쿼터턴 쿼터턴 하실 때 보면 쿼터턴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비율을 보잖아요 비율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저와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쪽이 심사위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울로 비춰서 보시는 거 이렇게 지금 해드리는 거 비춰서 밑으로 볼 때가 심사위원 시선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대칭을 하면 이 상태에서 잡으셨을 때 보면은 이거는 약간 꺾이는 것도 괜찮고 일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꺾었을 때도 이쁘냐? 일자로도 맞췄을 때도 이쁘냐? 이건 그 사람한테 맞추면 장땡입니다 다만 이렇게 잡으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 오히려 이렇게 힘주실 때 얘를 조인다는 느낌 보다 더 밀어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밀어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해보니까 알겠죠? 얘를 등을 조여 이렇게 넓어졌죠? 두 번째 팔꿈치도 앞으로 밀어보세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도 살짝만 꺾어봐 꺾고 이렇게 회전주면 결이 더 잘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킥백 살짝 힘줘 스톱 팔꿈치로 내 손 밀어 스톱 소명해주고 3도 잡히죠 그렇죠 이걸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율이 좋아보야 되죠 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턱은 시선 전방 씌워도 턱을 살짝 당겨주시고 고개를 살짝만 이렇게 돌려주세요 뭐냐 턱이 멀어져야 사람 시야는 얼굴이 작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이 많이 나와버리면 상대적으로 얼굴이 크다고 느끼겠죠 비율이 망가져요 그래서 잡으셔서 살짝만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치팅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되면 흉곽이 뜨면서 갈비뼈 늑골이 뜨게 됩니다 이때 늑골 잡는 거는 하복부로 호흡을 후 내쉬면서 집어넣고 자 잡혔잖아요 여기에서 외복사관이 좀 더 잘 나와주기 위해서 그러면 오른발 있잖아요 오른발 엉덩이 살짝 밀어봐요 됐어 이 상태로 바디 돌려봐요 살짝 됐어 여기서 열어줘 엉덩이가 앞으로 나가지 않게 힘만 줘요 힘만 주고 바디를 살짝 이렇게 돌려줘봐요 그렇게 되면 좀 더 꼬이면서 나오겠죠 이게 쿼터 턴의 기본입니다 외복사관은 북북 상태 북북 컨디션 잡아주고 힘곽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줬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금 어색한 부분들을 컨트롤해서 몸이 배기하는 거죠 지금 단점은 체중이 너무 뒤로 누워있어요 이상 살짝만 발 앞꿈치에 힘줘봐요 이러면 체중이 맞아지죠 오케이 쉬세요 이게 쿼터 턴 사이드고 백은 백 라인업이랑 거의 균일한데 다리를 상대적으로 좁게 하셔서 비율만 좁아 보이는 거 이때 좁아지라고 하는 이유는 넓으셨을 때 엉덩이 조이게 되면 공간이 비어 보여요 하체 볼륨이 죽어 보인다고요 그래서 살짝 좁혀주시고 뒤에서 레거 카라드 살짝 햄스트로 힘 살리고 둥근을 조여서 공간은 좁대 안은 꽉 차 보이게 잡아서 라인업 잡으시는 게 이제 백에서의 포인트고 반대쪽도 한번 쿼터 해보실래요 이제 이걸 미는 걸 티칭하면 대부분 이렇게 그냥 과하게 밀어버려요 자 가슴이 죽죠 이 상태에서 살짝만 손을 손은 배꼽 높이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서 어깨를 돌려주세요 그래야 가슴을 또 조이기가 수월하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힘을 많이 안 줘도 알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돌려주시고 살짝 손 떨궈주시고 손등이 보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주먹 보이게 되면 전환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살짝 떨궈주시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잡았을 때 얘를 지금 꼬는 건 잘하는데 팔꿈이 좀만 더 들어 볼게요 손 만들고 이렇게 잡고 뒤로 누웠죠 발앞 공격 체중 실어 그 다음에 고관절 뒤로 빼 이 상태에서 살짝만 여기서 보세요 엉덩이 너무 돌렸어요 차렷 상태 이 상태에서 바디로 돌려 쭉 돌려서 만들어주고 만든 상태에서 손 잡고 골반 뒤로 빼고 엉덩이 힘 체중 앞으로 살짝 실어 그 다음에 얘를 너무 들었어요 살짝만 눌러줘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 디테일만 만들어서 기본적인 도형미 역삼각형 을 만드시면 됩니다 몸에서 역삼각형을 어깨부터 그리느냐 어깨부터 허리까지 그리느냐 어깨부터 발끝까지 그리느냐 코트선은 발끝까지 그 다음에 피지크 같은 경우에는 상반신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피지크 잡을 때 상반신도 중요하지만 중후 컨트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똑같이 포즈 잡았을 때도 얘가 좀 더 밀어주게 되면 더 잘 꺾이고 더 들어질 수 있죠 그런 컨트롤까지 하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피지크 포즈를 만약에 제가 티칭하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여기서 혹시 궁금한 것도 생기신 분 계신가요? 제가 되게 말이 빠르죠 직업병이라 말이 되게 빠르게 진행했는데 따로 궁금하신 점 없으시면 일단은 쉬는 시간 나면 가지고 가지고 나서 그리고 다음에 다음에 누가 하시는지 정해지셨나요? 아니요 원래는 김준호 선생님이 하시네 오케이 그럼 일단 김준호 선생님 바디빌딩 FM은 아마 이재일 선배님께서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1차적으로 클래식 피지크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됐고 개인 포즈나 자율 포즈는 사실상 티칭하는 게 제가 예전에 세미나 해봤지만 지금부터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자율 포즈에 대한 스텝이라든지 체중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혹시 제가 추가로 하게 되면은 추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